참 제가 이제 뭐라고 조금 정리를 하고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2017년부터 일곱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부정선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한 방식은 제가 공대일리신문에서도 여러 번 밝혔지만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세 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사전에 누구를 당선시킬 것인가를 결정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몇 표를 훔칠 것인지를 조작값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이 제공하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이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가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기준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를 일곱 번째 해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전투표가 마치고 나면은 4박 5일 정도 투표함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할 하에 있으니까 그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지의 투표함을 까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4.15 총선에서 이제 발생한 일인데 법원이 130여 군데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법원의 판사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선관위 측에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투표함을 제출하라 그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 전체에 있는 투표지를 다 빼내 가지고 소각 내지 파쇄 처리하고 당일 사전 모든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 가지고 다 새로 만들어서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거하고 그 다음에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이제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에 가장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정당의 지시를 받겠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를 분석해보게 되면 모두 다 공짜표를 받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친민주노총 후보고 표를 다 빼앗기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나 아니면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파 교육감 선거죠. 대법관들이 그걸 다 덮은 겁니다. 언론들이 다 침묵한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제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선거에 관한 망한 겁니다. 젊은 분들은 이 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직 젊으니까 그냥 이민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용인해가지고 나라가 지탱되리라는 나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후기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인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의 참정권을 그 참정권을 어렵게 얻었지 않습니까 재헌국회를 통해가지고 운함 이승만이란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기 수준에도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여러분들 가장 중심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정선거에 있습니다. 공정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왜 하겠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노예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자유를 그냥 박탈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심심팔이 땅콩으로 이런 부정선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용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끼리끼리의 여러분들 포함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고 미래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각하지 못한 후기 조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나라가 여러분들 골로 가더라도 하나도 슬퍼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게 너무나 맹악하게 보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덮는데 협력한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나 민유숙이나 이동헌이나 김선수나 노태학이나 김사만이나 김상한이나 안철상이나 본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체제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기 때문에 일단 그 체제가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그 이런 부정세력에게 줄을 대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렁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런 부정선거 세력들이 장악한 국가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으리란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는 양반이에요. 본래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게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자기가 퇴임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인지 본인 자체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으면 개인이든 가장이든 국민이든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작 이 문제를 놓고 싶었지만 이걸 지금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내까지 여러분 입을 다물게 되면 정말 많은 부분이 더 필요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쌍하고 여러분이 불쌍하고 다음 세대가 불쌍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지를 다 새로 찍어갈 여러분들 집어넣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미개국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전산 조작을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다 미리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본인들의 선거 승리 기획 시나리오 따라서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은 다 덜러리로 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말의 마음도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가지고 여러분 권력을 훔칠 생각을 알 수 있으며 그 부정선거가 여러분 발생해 가지고 증거물이 퇴산이 아니라 뭡니까 퇴산 이상으로 쌓였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으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다 입을 다물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은폐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지탱될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합리적을 생각하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무슨 조갑제니 여러분 정규제니 이런 양반들은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라고 여러분 결론 내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주절주절 모든 걸 떠들지만 저는 20대 여러분들 사회과학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증거를 착실히 축적해 가지고 처음에는 가설을 주정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여러분 12월 달에 제2하 전문가의 도움으로 모든 여러분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여러분들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여러분들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모신 권호영 변호사님은 법을 하신 분인데 법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하신 분 입장에서 재검표를 참가해보고 모든 걸 하고 모든 투표지들 다 갈아치웠으니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노예가 돼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뭡니까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런들 나라가 굴러가는데 배운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저는 참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친숙하니까 친숙하고 그 다음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그렇지만 이렇게 사기가 넘치는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공직성까지 사기를 치고 그 사기를 또 덮는 일에 또 다 사기를 치니까 정말 이렇게 전진하고 있긴 하지만 가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미친 사회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쓰레기 같은 사회가 어디가 있냐 그런 말이 여러분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법원 안에 보관 중인 정거물들이 다 훼손되고 변조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들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일어나더라도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새끼들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보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염될 부정선거에 재앙했지만 결국은 제압당했지 않습니까 저 나라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회생하는 거가 어떻게 이제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정거물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이거를 대한민국이 덮는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가능한 빠름에 떠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아직 세월이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다루온 지가 3년 여러분들 4,5,6,7,8 5개월 됐네요 그래도 낯서 자란 나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나라 일 맡은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저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심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눈에는 짐승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는 다 후기 조선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것 없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참정권을 행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참 이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 어떻든 간에 선거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24만 7077표짜리로 간신히 여러분 당선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공직선거를 다 여러분들 선거 사기시립들이 다 여러분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입 닥치고 부정성 그 부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짐승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고 진실에 대한 그런 뭡니까 열정도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분 선거를 도독질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일도 아니고 정직한 일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도 아니고 밝은 일도 아니고 그거를 대한민국이 다 덮는 겁니다 그게 사람 사는 데 맞습니까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금 권호영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다 이제 사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또 토요일날도 6시 반에 여러분 모시고 그 재금표장에 직접 찍고 촬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